우리 친구들의 읽기를 도와드리는 광유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레이디라는 영어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레이디라는 단어는 욕심 많은 이런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혹시 친구들은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알고 있나요? 주변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너 건너 또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던가요? 오늘의 책은 욕심 많은 염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책 속에서는 정말 욕심이 많은 염소, The Greedy Goat가 등장합니다. 이 염소는 무엇에 그렇게 욕심을 내고 또 우리 친구들이 흔히 생각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처럼 이 염소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here we go! One day, an old woman was cleaning her house when she found a silver coin. One day, 어느 날, an old woman,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께서 was cleaning,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her house, 그녀의 집을 When she found a silver coin. When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할 때이죠. 그녀가 은색 동전을 찾았을 때 그때 청소하고 계셨다는 거죠. Oh my, oh my, what shall I buy? 그림에서 보면 지금 마블 짓고 동전을 주어서 동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Oh, what shall I buy? 내가 뭘 살 수 있을까라고 이 은색 동전으로 뭘 살 수 있을지 wonder, the old woman 할머니께서는 궁금해 하셨습니다. wonder, 궁금하다 혹은 뭘 할지 생각하다 이런 동사죠. 생각하다 보니까 오, 생각이 나신 거예요. Oh, I know. I will buy a little bit of rice and make myself a nice creamy rice pudding. I know, 알겠다. I will buy, 살 거다. 사야겠다. A little bit of rice 쌀 조금과 and make myself a nice creamy rice pudding. 그래서 그걸 쌀을 조금 사가지고 a nice, 근사하고 creamy, 뽀얀, 뽀얀 그 크림색의 rice pudding, 쌀 푸딩을 만들어야겠다. and that is what she did. 그리고 that is, 그것이 바로 what she did. 그녀가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한 그대로 했다는 거죠. she set the pudding on the table to cool and went outside for some water. she, 할머니께서는 set the pudding, 푸딩을 놓으셨어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다가 to cool, 식히기 위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식히기 위해서 올려놓으셨고 and went outside.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셨죠. for some water. 물을 좀 구하시려고. soon, a goat came by and smelled the rice pudding. soon, 곧바로 a goat came by. 자, come by 하면은 잠깐 들르다. 가다가 이렇게, 어? 보다가 살짝 들르다. 이런 표현인데요. 염소 한 마리가 들렀습니다. and the smell of the rice pudding. 그리고 아까 할머니께서 만드셨던 그 쌀, 푸딩 냄새를 맡았습니다. the greedy goat jumped in the window and ate up all of the rice pudding to the very last grain. 자, the greedy goat. 이 욕심많은 염소가 jumped in the window. 창문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and ate up. 자, ate up. eat up. 자, eat은 먹다라는 표현이지만 뒤에 up이라는 부사가 붙어서 eat up 하면은 완전히 다 먹다. 끝까지 다 먹다. 남김없이 다 먹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up이라는 부사 자체가 위로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 위로 이렇게 다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먹어버렸겠죠. 그래서 eat up 하면 완전히 다 먹다. 이런 표현인데 ate up all of the rice pudding. 그 쌀 푸딩을 완전히 다 먹었어요. 바로 그 마지막 한 톨까지 맨 마지막 한 톨까지 다 남김없이 먹어버렸죠. When the old woman returned the greedy goat would not let her in and she could not see the rice pudding. When the old woman returned 할머니께서 돌아오셨을 때 the greedy goat would not let her in 욕심많은 염소가 할머니가 in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less는 허락하다던데 would not let her in 이니까 그녀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And she could not see the rice pudding.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could not see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쌀 푸딩을요. The old woman just sat down on her doorstep and cried The old woman 할머니께서는요. just just 하면 바로 그냥 그저 이런 표현이죠. just sat down 다른 걸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저 앉으셨어요. on her doorstep doorstep은 말 그대로 doorstep 문 앞에 있는 계단 다시 말해서 꼭 계단까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문 바로 근처 문 앞 문 깐 이런 거를 다 doorstep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문 앞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and cried 울고 우셨어요. 그때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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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말 말 같은 발굽이 있는 이런 동물 친구들이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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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소리를 말하거든요.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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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들리더니 a donkey came by 당나귀 한 마리가 들렀어요. 아까 come by 잠깐 들르다 라고 했죠. 잠깐 들렀습니다. what's wrong old woman? 할래 어마님 무슨 일이세요? asked a donkey 당나귀가 질문했어요. a goat's in my house and won't let me in. she said a goat is in my house. 그 염소 한 마리가 내 집에 있는데 and won't let me in. 아까 let somebody in 하면은 somebody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다 라고 했죠. 그런데 want will not 하지 않았다는 거죠. want to let me in. 내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she said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don't worry 걱정 마세요. said donkey 당나귀가 말했어요. I'll get the goat out I'll get the goat out 내가 그 염소를 밖으로 나가게 할게요. 그러더니 용감하게 그 집으로 가서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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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염소가 who's there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네요. bleed the goat 자 bleed 라는 표현은 이렇게 양이나 염소가 메 하고 울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who's there bleed the goat 누구세요 라고 염소가 메 말했습니다. it's me said the donkey 나요 라고 당나귀가 말했죠. off with you I'm a fighting goat 자 off with you off라는 전치사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요 잠깐 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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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전치사는 많은 친구들이 어디어디 위에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위에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접촉하여 붙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테이블 같은데 무엇이 놓여있을 때 위에 있기 때문에 on을 쓰는 게 아니라 붙어있고 접촉해 있기 때문에 뭐 on the table on the desk 라고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꼭 위에가 아니더라도 벽 같은데 시계나 달력이 붙어있을 때 이 역시 세로로 되어있는 옆이지만 붙어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락이 on the wall on the wall 벽에 붙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천장 밑에 파리 같은 게 달려있을 때도 파리가 천장에 앉아있을 때도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천장과 파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on을 써서 on the ceiling 천장에 붙어있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 on은 붙어있는 개념인데요. 이거를 생각했을 때 on에 반대되는 전치사 표현이 여기 지금 나오는 off예요. 다시 말해서 off 전치사를 보면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떼어져 있는 이러한 표현인 거를 인식하다 보면 앞으로 어떤 문장이나 표현 가운데 off가 나올 때 해석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off with you 이 문장 안에서 그 어디에도 주어나 동사 이런 문장 형태 구속요소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 말이 off라는 뉘앙스가 떼어져 떨어져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off with you 이 말 표현만 해도 저리 가버려 떼어지는 거니까 꺼져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off with you 하면은 저리가 떠나 뭐 꺼져 이런 표현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염소가 off with you 라고 소리를 쳤고 I'm a fighting goat 나는 싸움을 잘하는 염소야 My two big horns will rip your coat My two big horns 나의 두 개의 커다란 뿌리 will rip 찢을 거야 your coat 너의 코트를 다시 말해서 덩키에게 당나귀에게 있어서의 코트는 당나귀의 털을 말하겠죠. 너의 그 털을 다 찢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했네요. This scared the donkey and it galloped off down the road 자 this 이 사실이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한 염소가 말한 이것이 scared the donkey 당나귀를 겁먹게 했어요. and it galloped 그리고 그것은 당나귀는 galloped gallop은 이런 말이나 당나귀 같은 동물들이 전속력으로 달리다 질주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and it galloped off down the road 당나귀가 무서워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off down the road 여기도 off가 나왔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다 보면은 이전에 있던 장소에 계속 떨어지고 멀어지겠죠. 그래서 off가 나왔고 좀 아랫방향으로 쭉 내려가는 느낌인까 down이 붙어서 off down the road 길을 쭉 떨어져서 막 내려가는 이런 뉘앙스를 쓰기 위해 이러한 전치사 부사들이 쓰였네요. 자 그 다음에는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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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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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렸어요. a dog came by 개 한 마리가 들렸죠. what you wrong old man? what you wrong old woman?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asked a dog 개가 말했습니다. a goat's in my house and won't let me in she said 어 그 염소가 내 집에 있는데 그 염소가 나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고 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don't worry 걱정 마세요. I'll get the goat out 제가 그 염소를 내쫓을게요. said a dog 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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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고 문을 들이로렀더니 who's there bleeded the goat 누구세요? 라고 염소가 네 하고 말했습니다. it's me said a dog 나야 라고 개가 말했죠. off with you 아까 어떤 표현이라고요? off 떨어지는 거니까 off with you 저리 가버려 꺼져 라고 말했네요. I'm a fighting goat 나는 싸움을 잘하는 염소야 my two big horns will rip your coat 나의 두 개의 커다란 뿌리 너의 털을 찢어버릴 거다 라고 아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네요. this scared the dog 이거는 개를 겁먹게 만들었어요. and it's scrumpled off down the road 자 그래서 it 그 개는 scrumper 하면은 날쎄게 움직이다 후다닥 달아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off down the road 그 길을 따라서 자 이제 그렇게 개도 떠났고 이번에도 할머니가 앉아계시는데 이번에는 p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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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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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a sheep came by 양 한 마리가 잠깐 찾아왔죠. what's wrong old woman?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asked a sheep 양이 물어봤어요. a goat's in my house and won't let me in she said 염소 한 마리가 내 집에 있는데 개가 날 못 들어오게 한다고 라고 말씀하셨죠. don't worry 걱정 마세요. I'll get the goat out. 내가 염소를 밖으로 쇠쫓을게요. said the sheep 양이 말했고 집으로 찾아가서 넉넉하고 뚝뚝 문을 두드렸죠. who's there? 자 우리도 이제 아마 염소가 또 계속 같은 표현을 반복할 텐데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구세요부터 시작 who's there? bleeded the goat 누구세요? 라고 염소가 매매에 말했죠. it's me said the sheep 나야 라고 양이 대답했죠. 자 꺼져 라고 하는 말을 하겠죠. off with you I'm a fighting goat I'm a fighting goat My two big corns will rip your coat 라고 이전 동물들에게 했던 말을 뚝뚝같이 하면서 겁을 주고 있어요. this scared the sheep 이거는 양을 겁을 줬고 무섭게 만들었고 and it trotted trotted off down the road 그래서 그 염소는 아 양은 자 trot 하면은 빨리 내달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trotted off down the road 길을 따라서 빨리 빨리 내달렸습니다. 어 또 양도 떠나고 할머니께서 이렇게 doorstep 문관에 앉아계셨는데 이번에는 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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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 소리가 나는 거예요. A mouse came by. 생쟈 한 마리가 왔어요. What's wrong, other woman?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Ask the mouse. 생쟈가 물어봤죠. Go to my house and won't let me in she said. 어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계시죠. 아니 내 집에 엽소 한 마리가 있는데 걔가 나를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고 라고 말씀하셨죠. Don't worry 걱정 마세요. I'll get to go out. 내가 그 goat 염소를 내쫓을게요. Said the mouse. 생쟈가 말한 다음에 낙낙 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이번에도 역시 누구세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Who's there? Who's there? Lillie the goat. 누구냐고 염소가 메 하고 말했습니다. It's me. 나야. Said the mouse. 어 생쟈가 말했죠.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꺼져. 나는 싸움을 잘하는 염소야. 이 말을 지금 또 하는 거죠. 같이 읽어 볼게요. Off with you. I'm a fighting goat. My two big horns will rip your coat. 그래서 나의 이 두 개의 커다란 뿌리 너의 털을 찢어버릴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동물들은 이런 말을 들으며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This didn't scare the mouse away. 이거는 생쥐를 겁줘서 도망가게 하진 않았어요. I'm much less than half your size but I have four sharp clothes to scratch your eyes. I'm much less 까지 보면은 less라는 표현은 덜 이란 표현이죠. 뒤에 나오는 것보다 덜하다 이런 표현인데 덜한 이런 less 비교급 둘 중에 비교를 해서 더 어떻다 혹은 덜 어떻다 이런 표현 앞에 much가 붙으면은 그거를 강조해주면서 훨씬 더 혹은 훨씬 덜 이런 표현이에요. I'm much less than half your size 나는 너의 반 크기보다 훨씬 덜 한 사이즈 다시 말해서 너의 절반 크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사이즈지만 but I've four sharp clothes I've 는 I have 이죠. 나는 내게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고 to scratch your eyes 너의 눈을 핥힐 수 있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이 말이 this scared the goat 염소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and it 그리고 그 염소는 rocketed rocket rocket은 우리가 로켓 다시 말해서 동사로 표현하자면 로켓처럼 가다 돌진하다 이런 표현이 동사로는 돼요. 이 로켓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rocketed out of the window 창문 바깥으로 돌진했습니다. After this 이 일이 일어난 후에 the mouse and the old woman 생쥐와 이 할머니는 lived happily together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To the end of their days 그들의 일생 그 끝날까지 평생을 살았답니다. 타잔 The greedy goat scare away everyone who tries to help the old woman get back into her house 오늘 이야기를 살펴봤더니 The greedy goat 욕심많은 염소가 scares away everyone 모든 친구들을 겁을 줘서 내쫓았어요. 어떤 친구들한테 그랬죠? Who tries to help the old woman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친구들 get back into her house 할머니가 집으로 다시 돌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친구들은 겁을 줘서 내쫓았는데 모든 동물 친구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었나요? 아니었죠? Does she finally find a friend who knows how to scare the goat away? 그렇다면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Yes or no 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Does she 할머니께서 finally find a friend 결국엔 친구를 찾았나요? 어떤 친구였냐면 who knows how to scare the goat away 그 염소를 겁을 줘서 내쫓는 그 방법을 알았던 친구를 결국엔 찾으셨나요? Yes or no Yes she does 찾았죠 할머니께서 그렇다면 그 친구는 who is 누구였나요? Right It's a mouse 생쥐였어요. A small mouse 굉장히 작은 생쥐였고 얼마나 작았냐면 It's much less than half size of the greedy goat 그 욕심많은 염소의 절반 크기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의 그 생쥐였죠. 우리도 생쥐처럼 누군가를 도와주기로 했다면 끝까지 용기를 내서 또 필요하다면 당당하게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울 줄 아는 멋진 친구들이 되어봐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Goodbye everyone Bye everyone